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Y스 리스넨스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1강을 시작해보는데요. 간단하게 강의 개요하고 우리 듣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 이유는 있겠죠.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처음부터 잘못된 발음에 노출된다. 글쎄요, 의도치 않게 어렸을 때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훌륭히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의도치 않게 잘못된 발음으로 학생들에게 단어를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된 발음에 노출되게 되고 그 발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CPU처럼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와일드, 그러니까 프로그램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든 고치지 않는다면 잘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단어 increase라는 동사가 있죠. 명사도 물론 쓰고요. increase라는 동사를 increase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제가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basic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를 basic, basic 이런 분실도 많고 우리의 법이라고 할 때예요. 그죠? law 할 때 이걸 자꾸 low, low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발음들이 있어요. 뭐 우리 일상에서 그냥 no problem 이러니까요. 그죠? 이게 no라는 게 no죠. no. 그리고 problem 할 때는 장음이고 problem이에요. 살짝 비음을 내면서 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런 원칙들을 어렸을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잘못된 발음으로 읽고 잘못된 소리가 각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 뇌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뇌지만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소리는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죠? 일종의 버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소위 문법, 어법 내지는 저는 영어의 질서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영어의 질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듣고자 하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귀로 듣고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영어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늘 하시면서 텍스트를 읽어야 내지는 들어야 실력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고요. 어휘력이 모자라서요. 그렇죠? 내가 뜻을 모르는 단어를 듣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를 학습한다면 당연히 어휘력은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별 단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를 교정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운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강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장음, 단음. 즉 long sound, short sound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장단음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점에 달하다 할 때 쓰는 동사 있잖아요. peak. 이건 장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고르거나 뭔가를 찝을 때 쓰는 동사 peak. 이거는 단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꾸 발음을 하니까 듣는 원어미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으로서 내지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발음 기호를 일단 익히세요. 이게 귀찮더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나는 대충 그냥 따라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발음이 또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언제나 원칙에 충실한 발음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제가 지금 한국말을 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외국인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결국 이 나름의 안에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룰들을 나는 지켜가면서 제가 모국어 한국어니까 하고 있는데 영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연음이 되는 부분들 가령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이 올 때 붙어서 연음이 된다거나 또는 뭐 특히 S사운드 같은 경우에 사운드가 겹칠 때 모금이 된다거나 또 인터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억양이 있죠.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 언어보다는 우리 언어는 좀 플랫한 언어예요. 기본적으로 혀를 많이 안 쓰고 기본적으로 고조가 별로 없는 언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 억양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의미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즐을 어디서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내지는 절과 절, 문장과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에서 의미 단위를 어떻게 잘라서 호흡을 해야 되는지 이 연습도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리듬이라고 볼까요? 나름대로 영어 고유의 박자가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100%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어라는 언어가 갖는 고유의 리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을 패턴 중심으로 익힌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내가 많이 acquire 한다고 할까요? 체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할 때 그 패턴 안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패턴이 많을수록 일종의 언어적인 무기가 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 되세요? 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듣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는 받아쓰기를 여전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고 어떤 내용을 듣게 되면 좀 착각을 해요. 일종의 환청이죠. 실제로는 안 들리는데 눈으로 보니까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언지, 던지, 이게 앤든지, 언인지 등등을 다 구분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적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운드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어라는 사운드에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의 팁인데요. 좀 속도가 빠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속 플레이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운드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닝을 통한 스피킹 강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잘 듣기 거기에 주력을 하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피킹으로 연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쉐도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따라하기예요. 그냥. 따라하는데 이거를 처음엔 우리가, 글쎄요, 이 혀가 충분히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원어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끊어서 한 단어, 두 단어, 한 프레이즈, 한 문장 이렇게 끊어서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글쎄요, 숙지하시고 나서 일종의 돌림 노래처럼 이 사람이 앞에 두세 단어를 치고 갔을 때 내가 뒤에 따라가는 정도의 속도로 연습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장을 만들어보기. 그죠? 일단 어떤 프레이즈라든가 어떤 표현을 배웠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내 아이디어처럼 자꾸 문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외우는 것은 사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일방적으로 외운 문장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아이디를 자꾸 만들어보려는 노력 그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지 스피킹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이고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즉 속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영어를 빨리 말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고 듣기 연습을 하고 어떤 스피킹 연습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이지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정확하고 균형 잡힌 영어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영어다운 사고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듣고 읽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를 잡고 이런 문장 패턴을 가지고 아이들을 전달하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 결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지 영어다운 사고가 되는데 영어다운 사고라는 것은 혼자 한다고 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노출이 많이 됐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럴 때는 네어를 가지고 이런 고문을 만드는 게 맞겠구나 라는 게 감각적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어 사고 훈련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초심자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듣고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영어다운 거구나 이해 되시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듣거나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강의를 짧게 하나 진행을 하면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과 조금 예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Japan has made some progress recently in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The latest numbers show more Japanese women work outside the home than American women. But for a rapidly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progress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오케이 이게 전체 내용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처음 딱 듣고 글쎄 일본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여자들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렇죠? 뭐 패스트하다 뭐 파플레이션이 어떻다 부분적으로 단어는 좀 들려요. 그렇죠? 이것이 아이디어 덩어리로 착착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죠. 일단 사운드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입력이 돼 있는 게 많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자 한 문장씩 들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죠. 자 첫 단어는 다 들리시죠? Japan 하는데 이거를 J로 시작을 하니까 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고요. 제, 제. 오케이? Japan 할 때는 장음이에요. Japan 하시면 안 되고요. Japan이에요 언제나. 아무리 빨리 말을 해도 Japan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Japan has made some progress 자 has made has made some progress 인데 자 일단은 뭐 우리 make progress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단은 뭐 진척을 보였다 발전을 보였다 다 가능하겠는데 썸이에요. 이럴 때 썸은 몇몇의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progress가 uncountable이에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강도나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언어 질서에 대해서 영어 질서에 대해서 이해가 딸리면 내용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뒤에 has made some progress 일단 progress 할 때도 pull out 이게 살짝 우발음이 있는데 거의 안 들리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progress라고 발음하셔야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하시면 안됩니다. 자 뒤에 부사가 하나 있어요. recently 그죠? recently 할 때는 리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장음이고요. 리예요. 리 recently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recently 이런 식으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돼요. 오케이?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자 뒤가 안 들리죠?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자 앞에 getting은 들리는데 getting 앞에 뭐가 있어요?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자 in getting more women 그죠? women to join the workforce 까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make progress in doing 이라는 이 패턴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make progress to do 해서 목적의 투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뭐 뭐 함에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인다. 이렇게 사고하는 게 영어적 사고예요.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자 일단 get somebody to do 아주 기본 문형이 되는데 in getting more women 자 복수형은 will will women 그래서 빨리 가면 women 이렇게 되고 단수형은 그냥 내밀으셔야 돼 이름을 그러니까 입을 우 그죠? women 완전 달라요 사운드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자 to join the workforce 할 때 work 라는 명사 우리 일 할 때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있죠 R의 과거형 were 하잖아요 그 사운드예요 were work work 원래 사운드 그리고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work work 끌어주셔야 되고 force 마찬가지로 장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한다고 이 원칙을 원어민들이 깨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을 다 지켜주면서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자 join the workforce 라고 해주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 노동력에 합류한다 이럴 때 force는 힘이 아니고요 노동자들을 총칭한다는 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에서는 직업을 갖다 취업을 하다 노동시장에 뛰어들다 이런 표현을 이들은 join the workforce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어식 사고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Japan has made some progress recently and getting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오케이 자 여기서 make progress in은 되고 그저 to do는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there has been remarkable progress in our efforts to fight poverty in the developed world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의미는요 개도국의 세계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대단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progress는 불가산 명사예요 오케이 자 join the workforce 또는 stay in the workforce 이렇게 사고하는 게 영어젝 사고예요 가령 나이든 노동자들이 좀 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말 한다면 we need to help all the workers stay a little longer in the workforce 이런 식으로 오케이 stay in the workforce 이렇게 사고하는 게 영어다운 거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요 자 적어볼까요 the latest numbers 인데 자 the latest numbers 는 우리말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되겠죠 이럴 때 numbers는 숫자가 아니고요 the latest 그쵸 최상급이에요 the latest numbers인데 뒤에 보세요 the latest numbers show more Japanese women work 자 number show 이게 하나 그러니까 s가 두 개가 겹치면서 numbers show라고 하시면 안 되고 number show 하나가 무급이 돼 버리죠 the latest numbers show more Japanese 그렇죠 the latest numbers show the latest numbers show more Japanese women work outside the home than American women 자 more Japanese예요 Japanese z 발음을 하기도 하고 s 발음을 두다 이건 가능한데 어쨌든 the Japan 할 때 장음은 맞고요 more Japanese women work 자 more Japanese women more Japanese women work outside the home than American 자 work outside the home 할 때 이 the home은 대표 단수로 합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번 문법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럴 때 work 그러니까 work outside home 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work outside the home이에요 언제나 대표 단수를 써야 되는 프레이즈예요 more Japanese women work outside the home than American women 자 more than 이렇게 걸리죠 지금 그러면 American women 그죠 그러니까 미국 여성들보다 더 많은 일본의 여성들이 집 바깥 일을 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The latest numbers show more Japanese women work outside the home than American women 오케이 자 The latest numbers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 정도가 되겠고요 work outside the home 여기서 the home은 대표 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시작은 but 그죠 but but for가 와요 뒤에 보니까 but for a rapidly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but for a rapidly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자 일단은 빠른 속도로 aging 고령화되고 늙고 있죠 그리고 shrinking shrink 한다는 얘기는 size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population이란 단어는 이들은 size 쪽으로 보는구나 그죠 그러면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for something이에요 구조는 but for a rapidly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progress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progress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progress is 다시요 progress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progress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의미는요 이러이러한 인구에 있어서는 진척이 충분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돼요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but for a rapidly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progress may not be happening fast enough 그렇죠 population 할 때도 파는 장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enough 끌어줘야 되고 뒤에 발음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구요 내용은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an aging population 하고 population aging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an aging population은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population aging은 이건 이슈예요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we have an aging population 하면은 우리는 일종의 직역을 하면 나이가 빨리 나이가 들고 있는 인구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we are facing 죄송합니다 아가 빠졌네요 we are facing many challenges of population aging 자 이럴 때 population aging을 써야지 many challenges of an 그죠? aging population 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내용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죠 인구 고령화와 관계되는 많은 어려움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라는 전치사가 여기서는 뭐뭇에 있어서는 뭐뭇 치고는 뭐뭇에 비해 이런 의미가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예문 하나만 볼게요 that's too much work for a child 글쎄요 한 아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은 일이다 즉 이 아이가 너무 어린데 아이한테 지우기에는 너무 지나친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문장 같은 경우에 일본의 인구를 비유적으로 결국 aging하고 shrinking on a population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구에 있어서는 프로그레스가 충분히 빨리 발생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전치사 하나의 어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오케이 이 내용을 전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다 들으시고 나서 제가 수업을 되게 빨리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강의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할 텐데 받아쓰기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듣고 관련된 프레이즈를 좀 학습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내 말로 이어서 내 말을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응용해서 영어를 써보시고요 이런 작업이 함께 병행이 돼야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듣기 자체에만 충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강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2강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rvices